자 현재 스코어 1대0으로 예성팀이 앞서가고 있고요 이번 대결에서도 예성팀이 이기면 디비디비 게임은 이태팀 지는 거예요 자 창호가 준비됐지? 네 자 가자 자 형 씨 준비됐죠? 준비 시작 디비디비 팀 오케이 이거요? 잘했어 잘했어 티비디비 팀 디비디비 팀 디비디비 팀 멘트 2대4개 네게 4개 디비디비 팀 디비디비 팀 디비디비 팀 디비디비 팀 정말로 순선들의 셋 진행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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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개고요 이건 좀 쉽다 근데 오현이 오현이 기대합니다 준비됐어요! 자 갑니다! 시작! 자 이거죠 호랑이! 정답! 뭔지 모르겠는데 패스! 기린! 정답! 돌고래! 고래! 정답! 답답하네요 강아지! 개! 정답! 뱀! 어? 코브라! 뒤에서 더하시면 안 돼요! 잠깐! 닭! 정답! 아! 나뭇일보! 뒤에서 더하시면 안 돼요! 아! 이거! 아! 거북이 거야! 아! 이거! 아! 거북이 거야! 잠깐! 이거! 잠깐! 나뭇일보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잘하는데? 아! 아! 어렵네! 허영지 씨는 어떤 선택을 할지! 첫 번째 문제입니다! 좋아하는 겨울 갈게요! 어렵다! A! 고구마! B! 군고구마! 정답을 써주세요! 이거 좀 어렵다! 이건 저 너무 쉬워요! 나 둘 다 좋은데! 와우! 와우! 나랑 취향이 전혀 다른 취향이야! 됐어요! 자! 정답을 써주셨고요! 여러분들! A가 좋은지! B가 좋은지! 북어빵인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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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쉬! 자!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! 누나 팥 좋아하시죠? 안 돼! 안 돼! 우리 팀이 너무 많이! 북어빵인지! 나 여기 있을 때! 북어빵인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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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! 2! 1! 끝났습니다! 지금 A에는 예성팀에 두 분 왔고요! 이특팀이 지금 많이 와있고요! 그다음에 B에는 이특팀 두 명에 거의 예성팀이 왔거든요! 자! 허영지의 선택은! 왜 왠지 나 예정 군고구마 같지? 붕어빵일지! 군고구마일지! 군고구마일지! 영지 씨! 정답은! 공개해 주세요! 정답은? 제발! 나 못 보겠어! 정답은? 제발! 연락, 되는데, 한글자막 by 한효정